이번 영상에서는 개인과제 두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제 첫번째에 이어서 개인과제 두번째도 간략하고 학생들이 모두 하실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구요 하시면서 충분히 스스로 플립드러닝으로 다각도에서 테스트 해보시고 많이 연습하시는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은게 아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시고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SKKU 선거 즉 한국 국적이면서 19세 이상이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생만 선거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예제를 같이 살펴봤어요 그 예제도 3월 30일 밤 12시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지금 설명드리는 개인과제 2 SKKU 자동차 설킨 예제가 되는데 요 과제 2개 모두 30일까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조금 알려 드리는데요 개인과제 3사는 대략 4월 20일부터 혹은 말 사이에 있을 예정이고 중간고사 일정은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서 정해지면 제가 미리 공지를 하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벌써 중간고사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간고사는 실습과 이론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일 것 같구요 실습 문제는 예를 들면 어떤 결과 화명만 주고 이 결과가 모두 다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한 코드를 작성하세요 각 코드줄에 주석을 다세요 이런 형태일 수도 있구요 어떤 코드 중에서 일부분만 제가 지우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위해서 지워져 있는 부분에 코드 명령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준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종의 슈도 코드 전 단계에서 변수가 몇 개 필요하고 함수가 몇 개 필요하고 데이터 모듈 예약어 어떤 것들이 몇 개씩 각각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설계를 하시고 이것을 한글로 순차적으로 쭉 나열하는 슈도 코드 수준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제가 이때까지 올려 드린 모든 동영상을 보시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호는 제가 전 비디오에서 미리 샘플로 보여 드렸지만 OX 문제나 단답형 문제 이런게 나올 수 있구요 객관식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번째 과제로 갈게요 두번째 실습 과제 마감일은 3월 30일이구요 여기서는 여러 조건이 동시에 고려가 되면서 비교 연산자를 써보게 됩니다 첫번째 과제에서는 논리 연산자를 썼었죠 이번에는 비교 연산자 입니다 저희가 지금쯤에서 워드 파일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파일 맨 끝에는 과제 첫번째 내용이 있을 거구요 그 다음에 저희는 개인 노트에도 5가지 큰 카테고리는 따로 필기를 해 놔 주시고 워드에도 역시 타이핑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대략 저 같은 경우는 5 6페이지 5 6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가보시면 변수 데이터 모듈 함수 예약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변수 예약어 예약어 중에서도 지지난 시간까지 엘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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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중 조건문이었고 요거는 다중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예약어 중에 연산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연산자의 종류는 첫번째는 산술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따로 덧셈 곱셈 나누기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인데요 그 밖에도 나누기에 하나 정도의 더 기능이 있고 모듈러스라고 하는 나머지가 아니고 몫이 리턴이 되는 다양한 연산자 배울 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구요 지난 첫번째 예제를 통해서는 제가 논리 연산자를 설명을 드렸어요 논리 연산자 역시 예약어죠 and or not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과제를 하시면서는 비교 연산자를 하게 되실 거예요 비교 연산자 간단히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한다는 것은 뭘까요 네 다음과 같이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게 크고 작고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이런게 비교 연산자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유일하게 추가적으로 나오는 연산자가 요것입니다 수학적인 개념 말고 프로그래밍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연산자일수록 특히 집중하셔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언급을 해 드렸지만 equal이 두 개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true 같다 아니면 false 이렇게 binary 값을 리턴 해주는 연산자입니다 이게 비교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사이언스의 느낌표는 부정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연산자 양쪽이 다르면 이번에 true고요 아니면 false입니다 자 그래서 연산자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비교 연산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여섯 가지 모두 다 결과는 true 혹은 false입니다 크면 true죠 크지 않으면 false겠죠 양쪽을 비교해서 3이 2보다 크면 그죠 이 수식은 맞기 때문에 true 그게 아니면 false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는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하시는 예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 여섯 가지 이렇게 미리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물론 첫 주하고 두째 주에 제가 일종의 양쪽이 같다면 이라고 하는 걸 소개해 드렸어요 예약어로요 알고 보면 얘는 비교 연산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같다면 같지 않다면 크다면 크거나 같다면 작다면 작거나 같다면 요런 여섯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논리 연산자나 비교 연산자는 어떤 예제든 간에 저희가 논리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면서 뭔가를 동시에 다 만족시켜야 된다거나 하나만 만족시켜도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비교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들어갈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약어로 파이썬 문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월 대략 이 영상을 볼 때는 셋째 주 혹은 둘째 주 말 정도가 될 텐데 미리미리 계속 연습하셔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실습 과제입니다 SKQU 랜드에는 소규모 자동차 써킷이 있습니다 이 써킷을 달리는 자동차는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190cm를 초과하는 사람은 탈 수가 없고요 또한 너무 작은 130 미만 자 여기서 제가 이상 초과 미만 이하 요런 문구를 잘 조심 집중해서 키워드로 보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비교 연산자 중에서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퀴즈 중간 기말고사 때 점수가 깎일 수 있겠죠 그 부분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로부터 키를 입력 받는 거예요 사용자로부터 콘솔에서 실시간으로 키를 입력 받아서 아래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일단은 설명이 있어야겠죠 130cm 미만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이 사이는 탑승이 가능합니다 190초가도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요 내용은 워드 파일에 역시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SKQU 시스템에 3월 30일 밤 24시까지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본 파일과 다양한 결과 화면을 캡쳐 하셔가지고 어디에다 넣으시냐면 저희가 항상 작성하고 있는 이 워드 파일 맨 밑에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넣으실 때 다른 일반적인 실습과는 다르게 조금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과제2 SKQU 자동차 써킷 이렇게 하시고요 문제 물론 이것도 코드를 제가 올려 드려요 근데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카피앤페이스트에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적어도 본인도 변수명을 바꿔 보시고 그 다음에 주석을 무엇보다 다르셔야 됩니다 주석을 통해서 코드는 동일하도 이 학생이 각각의 학생이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 요거를 제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이제 그대로 타이핑하고 돌려 보고 결과를 제출하고 요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 저희가 숫자 맞추기 게임에서 흔적 그죠 생각한 흔적 남겨 주셨듯이 개인 노트 워드 파일에 둘 다 변수 함수 예약어 모듈 데이터 각각 얼마나 몇 개를 사용했고 각각 무엇을 사용했는지 흔적을 과제1,2 다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흔적을 남기시는데요 선거권 예제 뿐만 아니라 SKKU 자동차 써킷도 이렇게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KU 자동차 써킷 개인과제2 변수에서 필요로 하는 생각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 생각하신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개인 노트와 워드 파일에 다음과 같이 남겨 주세요 어떤 변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함수는 몇 개 어떤 어떤 함수도 예약어 모듈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융통성 이렇게 고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그래도 그날 그래도 초안으로 하신 걸 좀 남겨 주세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나 순서도 저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저희는 요정도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한글 영어로 코드가 대략 어떤 어떤 순서로 나열이 되고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로 하는 거죠 사실은 한글로 코드의 흐름도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일종의 저희가 각 명령어에 상세한 설명으로 달고 있는 주석이 될 것 같아요 주석을 좀 작성을 해 놔 주시고요 이 주석은 먼저 개인 노트라던가 워드 파일에도 남겨 주시고 마찬가지로 파이썬 코드에도 각 줄에 주석을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에서 실행한 다양한 흔적들 워드 파일에 남기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코드 슈터 코드 영어로는 이렇게 된다고 했죠 요거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일반적인 언어로 저희한테 일반적인 언어는 한글이죠 코드를 흉내내서요 흉내내서 요 부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놓은 알고리즘 코드를 말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가 과제 원에도 좀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드 파일에 설명도 있지만 이렇게 남겨놔 주시면 제가 최대한 보고 각각 학생들이 어떤 상황인지 나중에 개인 맞춤혐 지도를 할 때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한번 볼게요 키를 입력받는데 키는 일단은 숫자여야겠죠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키보드에서 입력받는 문자열 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인트로 되는 거에요 인트를 한번 키를 플로트로도 한번 변경해 보세요 인트로 먼저 하시고요 그래서 130 이상에서 190 이하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if문에 비교연산자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조건문에서 비교연산자 하나만 써봤죠 요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것의 반대는 뭘까요 한번에 써준 거에요 요것의 반대는 결국에 130 미만 130 미만이거나 190 초과죠 그래서 요게 아닌 모든 케이스의 반대 케이스를 여기에다가 else에다가 묶어 놔버린 거에요 이게 이제 좋은 코드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기서 보면 요 else하고 if를 합치면 사실 요게 엘리프가 되겠죠 엘리프로 일일이 그 중간 케이스를 코드 짤 때 나열하셔도 좋고 코드가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else 로 하신 다음에 요 else 에서 다시 ifs 로 바꾸시면 되요 그래서 이 중에서 출력 문구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130 미만이면 130 미만이기 때문에 탑승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게 아닌 나머지 잖아요 일단은 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서 else 로 왔는데 그 중에서도 130 미만은 여기서 체크 됐다면 나머지는 190 초가죠 요거는 주석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 눈엔 보이지만 기계한테 보이지 않겠죠 누가 봐도 이 조건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else 문에는 조건문이 없어요 꼭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이론상의 문제에서 조건문을 사용할 때 else 다음에도 조건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죠 else는 맨 마지막 모든 위에서 모든 조건을 다 거르고 맨 마지막 경우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common sense이기 때문에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써주는 거죠 190 초가이기 때문에 탑승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 문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else에서 if로 나눈 요 부분을 이렇게 else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양쪽으로 다 직접 생각하시면서 타이핑을 해 보시고 코드를 완성하시고 다각도에서 결과를 확인하신 다음에 워드 파일에 붙여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코드가 더 가독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요 코드가 높은가요 일단은 요 코드가 완성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로 나뉘는 거예요 탑승이 가능한 경우와 탑승이 불가능한데 너무 작아서 혹은 너무 커서 근데 결국에 요게 너무 힘들다면 처음에 무조건 탑승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바이너리로 나누게 돼요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경우로 다시 여기서 if else로 나누는 거죠 요거는 if else 예약어가 각각 두 번씩 사용이 됐고 이 부분은 if, elif, else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가지고 예약어가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만약에 퀴즈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 요거는 대략 변수가 적어도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함수는 출력문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예약어는 조건문과 비교연산자가 필요하겠구나 요거를 요 노트필기처럼 종이 시험지에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학생이 진짜 이해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답안을 작성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코드는 사실 암기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코드는 바로 암기하는게 아니에요 다음처럼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데요 문제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패턴을 찾아서 불필요한 거 없이 그 예제에 초점을 맞춰서 알갱이를 뽑으신 다음에 흐름도를 한글로 저희는 일단 쭉 나열해 보는 거죠 그게 일종의 주석이 되는데 요 과정을 좀 더 전문적인 슈터코드 문법으로 바꾸면 그게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과제 하실 때나 퀴즈 보실 때나 중간 기말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본인이 정말 이해를 하셔가지고 요 코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요 코드에서는 비교연산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섯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콘솔에서 그 과제2 하고는 상관없지만 비교연산자를 다각도해서 사용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짧은 질문을 좀 많이 해서 파이썬 쉘한테 말을 좀 걸어서 대화를 해 보세요 a에 3을 넣고 b에 3을 넣었어요 그러면 양쪽은 같죠 그래서 true에요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false죠 왜냐하면 같잖아요 그 다음에 a가 더 큰가요 아니죠 그래서 false죠 크거나 같은가요 일단 같은 경우에 들어가기 때문에 true죠 작은가요 아니죠 작거나 같은가요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tru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꺽쇠 3개가 나오는 프롬프트 모양이 나올 때는 너무 단순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설명 드린 것처럼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스크립트에서 까지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콘솔에서 바로바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융통성 있게 어떤 간단한 질문이라던가 결과 확인 이렇게 쉘에서 계속 하시는 거고요 쉘을 통해서 빔 파일을 생성하셔 가지고 이 빔 파일에서 긴 코드를 이렇게 쭉 작성을 하시고 여기에서 역시 fo를 누르셔서 콘솔에서 쉘에서 결과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앞으로 모든 챕터를 플립트 러닝으로 열심히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SKK 자동차 써킷이라는 예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예제 모두 답안이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3월 30일까지 과제를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제를 하시면서 언제나 질문은 제 지메일과 학교 메일로 보내주시구요 또한 제가 미리 알려드린 번호로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특별히 회의가 있지 않는 이상 다른 수업이 있지 않는 이상 바로바로 답변을 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